제드 제드면 도냐를 먼저 가야겠지요 보조치약 음악만 들으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답변해드렸습니다 아 네 알려드렸습니다 야 우리 조합이 잠깐만 모르겠다 파이팅이요 뭐 그냥 잘하면 할만하지 않을까 뭐 안일하게 생각하자 3에 1에 1킬 네 오히려 깔끔하다 아 근데 탑이 어느정도로 무너질지 가늠이 안가네 언딜러 탑 루시안이거든요 벌써 어지럽다 와우 아 아파요 아이고 시작됐다 1킬이 나버리 또 어속하 탑에서 좀 재앙이 시작된거 같은데 어 이걸 못먹어? 너무 아쉬운데? 세대포 W 너프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다 이것도 너프가 아니었더라면 먹지않았을까?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펜 산거 같은데 모르겠다 망했다리 아이고 아쉽다 대대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냥 집간건가 집간거 같기도 하고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좋아용 어우 달다 이런거 굉장히 좋죠 대파 하나 정도야 45점 먹었으니까 방했다리 아 회! 다비 아 기압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되네 어 네 저도 달리는 중 이건 할만하지 않을까요? 그래도 다 잡은거 같기도 하고 아이고 더블킬 네 그래도 이건 잡지 않았을까? 전야가 뜰 때까지는 좀 사려야될 것 같은데 잡으면 그냥 달려볼까? 까비 까비 해봐야겠다 별만도 한데 이거는 공 없거든요 제발 오케이 다행이다 욕먹었구나 미드 드레이븐이 돼버렸는데요 오 오 드레이븐 솔킬 좋아요 다 배드 전 밀린 듯 하죠 어떻게 안되나? 까비 아이고 아깝다 아 이게 딜을 모르는 챔피언이 두개나 있으니까 좀 어렵네 드레이븐과 루시안 대표적으로 이제 딜을 모르는 챔피언이거든요 어질어질하다 그 챔피언이 만나니까 히너디가 좀 나네 히너디가 좀 나네 큽니다 아 와 이걸 들어온다고? 잠깐만 반종 진짜 무리긴 한데 이거는 그렇죠 이건 좀 무리깊지 않았을까 아무리 카밀이어도 저도 집 가다가 와야된다 반년 스릴 사서 해야 돼 해야 돼 카밀 없을 때 두더라도 하는게 맞지 않나? 좀 애매한가? 그렇죠 하지 말자 뭐가 있나? 맞았나? 카비 할만했는데 아깝다 갑구니 때문에 한방이 안 녹았네 아 노릴게 없나? 따라오지 따라오지 앗! 다 죽어버린 이건 좋은데요? 어 나 킬 많이 먹긴 했다 제압코리도 다 먹었는데 아 이건 카비 아 바로친다고? 아 딜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 안되나? 어 좋은데요 이정도면? 진짜 잘 막았다 아 깝이 그래도 괜찮아 이정도면 일단 잘 막았지요 아 롬바 터야되나? 되게 싫긴 한데 안돼 깝이 안돼 좀만 더 해보자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잘 해보면? 어? 아 네 못 넘었네요 카비 아 좀 아쉬운데? 아 좀 아쉬운데? 잡아야되지 않을까 이거는? 원격 비제는 지금 해야할 것 같은데 하려면? 아 근데 먹었겠다 너무 늦게가져 아 까비에요 이게 이렇게 밖에 안돼? 너무 아까운데? 아 좀 아깝네 파밀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? 여기 있네요 아 이거 둘 다 두번도 탐 안돼 난 안봐야겠다 마음 아파 어 네 죽었네요 유미까지 아 까비 이게 이렇게 밖에 안되네 아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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